월드비전 경기북부 고양시집회연합회가 목회자 모임과 CTS 후원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관교회 유관자 목사는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의 비전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이길 바란다며 끊임없이 기도로 이웃들을 섬기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드비전 고양시집회연합회 회장인 정희진 목사의 신년 인사와 CTS 후원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목사님들이 모이기 참 힘든데 서로 모여서 예비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면서 목회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캠페인 또 감사절의 감사절 캠페인을 통해서 교회를 돕고 지역의 아동들을 돕는 사역을 주력하려고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